여자친구 언니들 뷰티티브 알고 싶은데요 자 이제 화장 지우고 하자 아 지금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아마 토너죠 그렇죠 네 처음은 토너를 토너로 이렇게 피부를 정리해줘야 하죠 맞아요 그 저희 멤버들이 항상 화장을 오래 하고 있으니까 그 세수를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토너를 진정을 시켜주는 편인데요 토너를 이렇게 착착하게 아주 듬뿍듬뿍 이런 세럼 같은 이런 촉촉한 이런 흔들어야 되는 건가? 아 그렇게 흔들어야 돼요? 아침에 흙을 돋보기 아주 좋은 아 근데 이거 세럼이 되게 약간 조금 유분도 있어 보이고 되게 건강해 보이네요 저는 그냥 씻고 나온 피부에 물기만 닦아내고 이렇게 세럼 같은 촉촉한 한 가지만 바르고 잠에 듭니다 냄새가 너무 좋다 너가 서서 안 말도 안 바퀴 안 돼요? 아